자 여기는 히스하비가 주어, 얘가 동사, 투부정사가 주격보호가 되겠죠? 그 안에도 다시 또 동사, 목적어, 전면구, 투부정사구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. 자 우리의 결정은 주어, 동사, 여기가 주격보호예요. 그 다음에 고우, 얘는 근데 자동사여서 뒤로 바로, 디스윈터는 시간부사야. 그대로 놔두세요. 여기서 끝났고, 자 그의 습관은 뭐뭐 이었다. 자, 코우, 얘는 근데 오형식 동사죠? 이렇게, 나를 내 워리어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다.